안녕하세요 정구찌의 일상 정구찌입니다. 오랜만이죠? 오늘은 부산 해운대에 나와봤습니다. 날씨가 완전 봄날씨같이 너무 좋아요.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 이구요. 사랑하는 딸들과 저기 뛰어가는 작은 딸. 그리고 요거는 큰 딸. 이거는 그 유명한 엘시티입니다. 어릴때 정말 많이 와봤던 해운대인데 이렇게 새삼 또 와보니까는 새롭네요. 백신 패스 때문에 애들이랑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커피숍도 못 가고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. 우리 식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꼭 지켜내고 싶어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달고납고 이겨내세요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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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